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넌 그거 왜 있는 거야 안 돼 난 살았다 난 살았어 아직까지도 나 살았어 없애버려 짜잔 4명은 그렇게 죽고 있단다 뭐야 이거 그래 써렌이다 답은 써렌이다 그렇지 고통에서 해방됐다 롤드컵 시작을 했으니까 딴 게임하자 롤드컵 시작을 했다 롤드컵 시작을 했다 알리기 있냐 버스 좀 태워주라 학교에 있다고 아니 왜 학교를 다니는 거야 제가 말실수를 한 것 같네요 학교 다녀야지 버스 좀 태워주면 사람 없습니까 없어요 강형 근데 지금 방송하고 있나 6시에 오실래요 이전까지는 공연 실패 피를 봐봐야하는가 내그 몇시간 했나 내가 우와 딱 12시간 했다 배그 12시간 정정수다 1등하는거 보여줄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곧 내 제물이 될 녀석들 야 좋지 않은 곳에 지금 에임 연습하고 있잖아 에임 연습 목표 20등 어림없는 소리 어 내리는 사람 없다 지금 내리자 아니 존나 많이 내리잖아 이런 어? 어떤 사람인가 방금 내가 본게 어 뭐야 어디서 샀어 핫 핫 핫 핫 근데 내 캐릭터는 정면으로 얼굴을 못보나? 이 새끼 왜이렇게 고개를 돌려 아 이렇게 봐야돼 지금이다 이쪽엔 사람 별로 없겠지 음 청정하다 시작하자마자 배낭 좋아 어 아 으아악 아이 시 좀 아까왔다 아 진짜 에이 칭찬될거 오만했다 에이 시 오만하게 해버렸다 쩌네 자 어디 사람이 안 올 만한데 없나 오케이 됐어 됐어 더 내려라 더 내려라 이 새끼들 여기다 이곳은 사람이 없어라 제발 사람아 없어라 제발 안 되겠어 쏩시다 오케이 이번판 킬당 5천원 하실 콜 와 씨발 여기 한새끼가 있었구나 이제 괜찮아지고 있다고 강형 배그할래요 강형 배그할래요 아 좋아요 어 웬열 어 웬열 아 재능충 재능이 복과랑 1 2 2킬함 야 자랑하자 길 잘 주워 먹어 머리 재능충 재능이 폭발한다고 켜당 켜당 지금 아저씨 두 분께서 껴달라고 하시는데 아 전 상관없어요 저는 버스만 탈 수 있으면 다 됩니다 여기 한 끄면 되겠지 아 그러고 보니까 저기 마자님 왜 갑자기 배틀그라운드를 아 그냥 심심해 아 롤 하다가 빡쳤어 아 아니었어? 예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워모드가 뭐야? 워모드가 이제 데스매치 같은거요 아 레옹에서 데스매치 한번 해 주쇼? 꼴찌 밀어먹기 예? 꼴찌 마하기 예? 꼴찌 밀어먹기 이걸 왜? 이걸 왜? 이걸 왜요? 뭐죠? 그냥 해봤어요 잘했어요 잘못한 줄 아시네요 억울하셨다 그거죠 놀래라 와 이거 미워 고향하 꼴등 노내보드기 뭐래 모르기? 아니 지금 우리 아니 이렇게 데스매치를 해서 데스매치 워모드 해가지고 어 그럼 후라이팬전으로 한번 할까요? 후라이팬전? 밸런스에 맞는 후라이팬전 후라이팬전 어 그냥 후라이팬전 들고 그냥 계속 싸우는거야 계속 헤이 난 도망간다 현란한 무빙 슉 강찌님 꼴등 만들어요 멀칭 이게 점수가 뭐예요? 점수가 설마 킬인가? 킬당 1점인가? 아 저 안에서 하는거야 저희 여기 노란핑 저 노란핑이 아니라 오른쪽에 동그라미 보이시죠? 네 거기서 맞닥뜨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 무기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먹어야 돼요? 이미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네? 등 뒤에 언제 있었대? 아 그러네 아 이런 프라이팬 모드 그냥 여기 여기 오른쪽으로 오세요 여기 오른쪽으로 오세요 ㅋㅋㅋㅋ 나 뭔가 잘못 들었나? 뭔가 들었는데 이 리스폰 이거 뭘까 자 들어와 프라이팬 맞장 떠 누구야 누구야 뭐야 이거 멀칭 아 죽었다 우아 어 뭐야 를 수가 앟 뭐야 저 근디도 미친거 아니야 아핰핰ㅋㅋㅋㅋㅋ 올라올께요 제가 올라올께요 오오옥! 오마냐! 세상에! 허우우씨 혀우! 호린! 아앗! 호린! 야이! 야잇! 으잇! 호린! 야아앗! 아앗! 호린! 으아아앗! 으아아앗! 아하핰! 하하핰! 좋았어! 아하하핰! 죽였어! 강! 오! 어! 항공진주 참전! 으아! 미친! 오 이거 만데 이거? 우와... 빠세이! 야잇! 야잇! 아 뭐야! 뭐 헤드샷이야 이게! 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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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그래 이디 이따가 질 수 없어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야잇! 이따가 질 수 없어 야잇! 야잇! 간다! 야잇! 빽! 아악! 어 됐다 지금이야 다이피야! 빽! 빽! 아아! 야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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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피가 차는거지 피 차는것은 없습니다 그냥 계셔야 돼요 어디갔어 어디갔어 저기 저 방금 내려왔어요 마자님 안녕하세요 오예 안녕하세요 키를 많이 하셨어요 왜! 감사합니다 1등 뺏었습니다 아 아 어서오십시오 어디계십니까 지금 4등 누구야? 오셨습니까? 아 그러지 마십시오. 4등입니다. 약자를 그렇게 괴롭히면 안됩니다. 어차피 저희는 싸워야 할 운명입니다. 그런가요? 그럼 죽어주세요! 죽어주세요 제발! 죽어달라고요! 제발 꼴등만 안하면 돼 꼴등만 안하면 돼 어 뭐야! 마제님 꼴등 쌓을까 쌓을까? 왜케잘해! 어 뭐야 마제님 미리 오세요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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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케 많아 위에 사람이 나가! 헷갈리니까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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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아이고 뭐야 하하하하하하 빠악! 빡! 아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 후라이팬이 불을 뿜는구나 3등 지금 18등입니다. 두배차입니다. 뭐야이게에에에에에에에에에 힘내셔야됩니다. 마제님 컴온 죽어달라고! 죽어달라고! 컴온 죽어달라고! 아이씨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왜케잘맞춰요? 으아아옆 으아아이 아니ραcza 으하하하 어흥 아흥 constituents ara 넋 으하하하 이게 이스포츠의 희망이다 이게 이스포츠입니다 공동 3등이라고요? 아 공동 3등이였어? 그게 4등이 없는거야? 4등이 없구만 순수한 1등 했습니다 저도 1등 했어요 공동 1등 공동 3등인가? 공동 1등 공동 3등이던데요 그러면은 마디님하고 예아님하고 가위바위바위보 하면 되겠네 사다리 타지 사다리 탈까요? 타죠 뭐 강형 1% 하실래요 1%? 아니에요 저는 돼요 1% 1% 1% 1% 승리자는 1%씩 승리자는 1%씩 공동 1이니까 공동 1이니까 저는 순수한 1등이었거든요 두 분 다 39,39였어요 공동 1등 공동 1등이니까 1%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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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1%씩 이게 이렇게 됐네 자 가자 공동 1各 unde 멀 emer 5 공동 1두 반납 가차에서 1% 높은거야 제발 두근두근 일단 나는 거의 안걸려 글쎄요 아르보기 좋아요 이틀 연속으로 이게 뭐냐 맨정신으로 안되시는구나 뭐 드시니 술 드시는거에요? 맨정신으로 도저히 버티기 힘든 내가 이게 잠깐만 이 정도면 취할거야 이 정도면 술 도핑 도핑하시는데? 해피나루 부르실 때는 조용히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시그니처로 써야되가지고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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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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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을 다 부르라고요? 데코까지 불러요 그러면 데코까지 인정 야 클라이박스로 다 데코하시고 마무리하시고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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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고 굴래요 진짜 딱 짧고 굴러요 딱 해피 해피 해피나루 나는 해피 나루 행복 가득한 우리 마음의 꿈의 열매 나니 나루한테 딱 맞는 노래야 이런 노래도 만들 수 있다니 너 왜 그래? 하하하하 소녀들은 다 알고 있지 평범하면 재미없잖아 반짝반짝 두근두근해 가득 담아 장식해 데코! 아주 좋아요 아아 탑스프리머다 정말 정말 천륙입니다 당신은 마제님 1료 마제님 10만원 가지기 충분하셨습니다 충분하셨다 그럼요 제가 이거 1료입니다 2료 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1료입니다 하하하하 아 귀엽게 하하하하 얼마나 돌아댔는지 제가 비트세이버 노트 찍어서 보내드릴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치세요 아시겠죠? 하하하하 와 와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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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